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 채널 안녕합니다. 오늘은 한국에서 없고 터키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한국 사람들이 터키 처음 왔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수상버스. 수상버스가 뭐냐면은 이스탄불에서 대륙을 바꾸려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들 중 하나예요. 게다가 엄청 사요. 터키 돈으로 살리라 한국 돈으로 500원 정도 해요. 대륙을 바꾸는 거 어디서 다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15분 정도 걸려요. 정말로 터키 오시면은 경험해보셔야 할 것들 중 1등이에요. 수상버스 안에 과자나 도스트 같은 거 혹은 커피나 차 같은 것도 발긴 해요. 대부분 사람들은 수상버스 타면은 차이나 커피 마세요. 또는 가기 전해나 배 안에서 어떤 시미드라는 빵을 발거든요. 그 빵을 새들한테 이렇게 먹히는 사람들도 많아요. 정말 새롭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터키 오시면은 15분 만에 대륙을 바퀼 수 있는 경험을 꼭 해보세요. 두 번째 길거리에서 있는 동물들. 터키에서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정말 너무 많아요. 전국이 그냥 동물 공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밖에 나갈 때 귀여운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여름에 텁고 겨울에 추워서 동물들이 너무 힘들어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보통 터키 사람들은 여름에 밖에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지만 근데 그 어느 나라 가도 개보다 더 개새끼인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가끔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너무 슬퍼요.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긴 해요. 그리고 터키에서 보통 밖에 있는 강아지들은 엄청 커요. 그래서 그 강아지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좀 놀래고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거의 다 작하고 그냥 쓰더듬어 주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강아지가 작하진 않고 사람들을 물려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라 사람들한테 북력을 당해서 그런 거겠죠? 무서워서 그런 걸 거예요. 그래서 쓰더듬어 주고 싶을 때 그냥 조용히 옆에 가서 분위기 보고 괜찮다 싶으면 쓰더듬어 줘도 돼요.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. 무조건 가서 쓰더듬어 줘요. 나중에 내 집이 생길 때 무조건 마당 있는 집을 사고 동물 공원으로 바꿀 것 같아요. 우리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어지게 많을 것 같아요. 한국 갔을 때 밖에 강아지나 고양이 거의 없었어요. 1년 동안 한 두 마리 정도 봤었나? 그것도 고양이만. 강아지는 아예 없고. 그래서 신기했었죠. 세 번째, 건강수도. 건강수도가 뭐냐면은 밖에서 이렇게 생긴 수도들이 많거든요. 터키에서. 정부가 만든 것도 있고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진척들,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것들도 있어요.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데 볼 때 가서 물 마실 수는 있었지만 요즘은 터키에서 거의 어디든 수돗물 안 마시거든요. 손이나 얼굴 씻기 위해서 깨끗하긴 하지만 마실 정도 깨끗하진 않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대부분. 그래서 터키에서 이런 거 보면은 마시지 않은 거 좋겠지만 그래도 꼭 먹어보고 싶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마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아마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돗물이 깨끗했는지 아닌지 알 거예요. 하지만 이스탄불에 그런 거 보시면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. 이스탄불에 있는 거 깨끗하지 않을 한율은 높아요. 다음 거는 신발 닦는 사람들? 이거 정확히 본지 모르겠지만 신발 핏이라고 할 거예요. 근처에 외국인들이 있을 때 신발 핏을 덜어뜨린 적 하고 외국인이 신발 핏을 갖다 주면 감사의 마음으로 신발 닦을게 라고 하고 신발 닦으면서 그 다음으로 톤 달라고 해요. 아저씨들이 워낙 똑똑해요. 저런 거 무료 아닙니다. 절대 절대 속이지 마세요. 하여튼 다섯 번째 마지막 거 이걸로 좀 자랑할게요. 이거는 바로 깨끗한 공기. 햇빛. 파란 하늘. 한국 가서 파란색 하늘 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. 원래 해가 있는 쪽으로 보면은 눈이 너무 부셔서 눈 뜰 수 없어요. 하지만 한국에서 해 있는 대로 똑바로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요. 해도 잘 보이진 않아요. 정말로 한국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. 제가 한국 조엄 갔을 때 너무 신나서 그런지 이런 거 아예 못 느꼈어요. 하지만 한국에서 1년 있다가 다시 토끼로 돌아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토끼. 공기도 엄청 좁고 와 숨 쉬는 거 이거였구나. 나 1년 동안 뭐 했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한국에 대해서 바뀌고 싶은 거 이거 딱 하나예요. 미세먼지. 토끼에서는 미세먼지 없어서 하늘이 정말 너무 맑고 너무 예뻐요. 근데 한국에서 이런 하늘을 보는 거 쉽지 않았어요. 여기 하늘이 거의 맨날 파란색이지만 한국에서 거의 맨날 그레이색이었어요. 토끼는 한국처럼 습하지도 않고 하늘도 맑고 날씨도 좋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 비디오를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구독자가 빨리 늘리도록 늘리러러러러러러러러러 앞으로 구독자가 빨리 늘리도록 제 비디오를 친구들한테 추천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봐요. 안녕!